이게 바로 아시아에서 가장 아이롱을 잘한다는 고대한 남자 진짜 잘했어 하이 빅스비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 멋지게 답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오늘은 또 드라이 블루 드라이 를 배웠고 오늘은 뭐 배웠나? 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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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아이롱 으로 하는 웨이브 스타일 배울 거예요 비웃었어요? 이리로 와봐요 기본적인 웨이브 배울 거에요 물결 웨이브를 배울 거고요 자 물결웨이브는 무슨 웨이브이냐 컬링 아이롱으로 만드는 웨이브의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C컬처럼 전체 면의 흐름을 만들어서 인하우 커브드 릿지로 만드는 C컬 혹은 물결 이런 테크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면계열 웨이브다 라고 불러요 물결처럼 면으로 디자인이 되는 웨이브 릿지 개수로 만드는 거를 면계열 웨이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계열 웨이브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닥가닥 리버스나 포워드로 만들어주는 이런 웨이브의 흐름을 만들어서 만드는 건 우리가 선계열 웨이브다 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웨이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객님의 현재 커트 테크닉에 따라서 면으로 할 건지 선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한 커트는 약간 원랭스같이 무겁게 떨어지는 라인이지만 끝에 질감 처리나 약간의 숱감에 의해서 층이 좀 나 보이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발 같은 경우는 어떤 컬이 적합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무게감이 좀 있으면 당연히 면계열 웨이브가 좀 편하고 당연히 레이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웨이브가 편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롱을 넣기 전에 릿지가 몇 개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인커브드로 끝에 넣었어 그럼 여기는 아웃커브드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도 인커브드로 나오니까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되는 거고 아웃커브드로 여기가 시작했어 그럼 여기가 인커브드가 되고 여기가 눌리니까 여기는 볼륨이 안 들어가고 끝에가 뻗치는 디자인이 되겠지 그러면 끝부분을 바깥마름으로 할 건지 앞마름으로 할 건지가 일단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때 바깥쪽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말 건지 안쪽으로 말 건지 만 결정 먼저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바깥으로 뻗치는 걸 좀 좋아해서 바깥마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앞마름보다 바깥마름이 쉬워요 그럼 퍼져서 떨어졌을 때 디자인을 고려하면 잡는 손도 커트하는 손이랑 동일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7cm 이 정도가 7cm 될 거 같아요 7cm 기준으로 먼저 끝에 부분을 한 바퀴를 말아서 아웃커브드를 만들어주고 아이롱 온도는 160에서 17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커브드가 하나가 나왔죠 그럼 이 위에 이제 또 7cm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7cm예요 그럼 7cm 잡힌 부분에서 인커브드를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손을 왼손을 잡는 손을 인위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텐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잡은 부분이 흐트러트리지 않도록 이걸 그냥 잡아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지 이걸 막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모발을 인위적으로 당기거나 밀지 않아요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흐트러치지 않도록 그럼 두 번째 리츠까지 나왔죠 그럼 세 번째 리츠 여기서 눌러주겠죠 이때도 잡았으면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이 손을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의 모발을 그냥 이렇게 고정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고려되는 물결 웨이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정확해요 뒤에서 보는 것보다 리츠를 확인해 볼 땐 이렇게 옆에서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에발드라이 준 상태 다시 끝에 잡고 자 여기서 리츠 하나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자 하나 만들고 자 빼준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연결 왼손이 제일 중요해요 오른손을 하는 역할은 없어 거의 왼손이 텐션을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리츠가 동일 선상에서 양쪽의 밸런스가 똑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기가 막히죠? 거기 쫙쫙 맞았잖아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는데 섹션의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타냐 보통 아이론 크기 정도로 타주면 돼요 아이롱보다 크게 섹션을 나눠주면 리츠를 형성하는 데 좀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넓어서 두 사람이 크게 넓어서 한 면 한 면을 작업하기가 좀 넓다라고 하면 하는데 세 개로 쪼개준 거거든요 그럼 가운데 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허리존탈로 들어가야 될까 버리컬 들어가야 될까 다이애걸로 들어가야 될까 허리존탈로 들어가야죠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다시 잡고 어떻게 둘 여기 리츠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개 딱 봐도 네 개죠 자 잡고 자 리츠 최대한 텐션 빠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서 작업해줘요 이렇게 뿌리까지 잡아서 떨어지면 끝에 부분 딱 맞춰서 떨어져 가고 이렇게 동일한 느낌으로 리츠 단차를 맞춰주는 거죠 첫 번째 작업한 거랑 리츠 단차를 보면 위에서 리츠가 한 개가 더 형성이 됐지만 리츠 단차는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야 동일한 디자인의 느낌으로 되겠죠 그럼 섹션과 파팅을 다 무시하고 그냥 리츠 간격도 다 무시하고 다 동일한 느낌으로 넣으면 어떤 스타일이 될까 그냥 뭐도 아닌 이상한 스타일이 돼요 이상한 스타일이 돼요 깔끔하게 면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밑에서 작업한 리츠 단차를 맞춰주는 게 소 임포턴트 하다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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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도 바디 포지션 바꿔주고 하나 끝 방향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둘 만들어주고 왼손 먼저 이동하면서 셋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면 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왼손을 세게 꼭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잡고 있는 느낌이냐면 그냥 빠지지만 않도록 잘 고정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유지해주면 돼요 그래서 리츠 단차 맞춰서 자 여기도 작업해줬고 자 이제 덮을 거예요 자 근데 아이롱 할 때 또 한 가지의 금기 사항을 얘기해 주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정신만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 모발이 다 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행동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사위 위쪽으로 오면 조금 더 둥그러지니까 조금 더 둥근 느낌 타주고요 여기서는 반 정도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분량을 잘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가발이 수분을 굉장히 빨리 빨아들여요 생각보다 왜냐면 큐티클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빨아들여서 생각보다 눅눅하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처음에 드라이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분을 좀 확실하게 날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에벌 드라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확실하게 수분을 좀 날려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끝방향 맞춰서 하나 자 지금 한 단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릿지를 한 개 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릿지 한 개를 더 넣기에는 약간 간격이 좀 애매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전체 흐름이랑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아주 기깔 나죠 기가 막히죠 끝내주죠 이게 바로 아시아에서 가장 아이롱을 잘한다는 고대하는 남자 스카이죠 전직 고대하는 남자 뭐 요거 요 따윈 뭐 이제 그냥 뭐 거의 약간 레벨로 봤을 때 레벨 한 0.01 정도 레벨도 없는 약간 아무것도 아닌 플랫 아이롱 가봐라 이제 난리난다 이제 자 잡고 끝방향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지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바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어요 옆쪽으로 안 잡고 뒤에 서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거 치밀한 계산 보여주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보지 봐봐 끝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 두상을 따라가려면 근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뒤에서 연결되는 느낌을 보면은 끝방향이 갑자기 생뚱맞아졌어 얘 혼자 왜 서있는 위치 때문에 그래서 뒤에 서서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고객들이 이 머리를 떨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할 텐데 내가 서있는 방향이 이상해서 전체의 흐름과 무시되는 방향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바디 포지션으로 작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맨 마지막 단 한 단은 요건 빼줄게요 요건 빼주고 근데 빼주는데 양을 좀 적게 맨 마지막 단은 좀 두상에서 좀 넓게 퍼지잖아요 여기 좀 넓게 퍼지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작업할 때는 양을 많이 안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양을 많이 잡으면 뭉쳐요 엄청 심하게 뭉치면 안 되니까 잡아주고 자 왼쪽 먼저 작업하기 전에 오른쪽 먼저 작업할 거고 여기서 하나 둘 해서 에발드라이 충분히 해주고 보는 거죠 아 릿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됐죠 하나 먼저 넣어봤고 자 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샥샥샥샥샥샥샥샥샥 물 흐르듯이 저기 흐르는 물처럼 잡고 했을 때 하나 더 넣기 여기 애매해 안 애매해 애매하지 그럼 여기까지 작업 자 여기서는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서있어야겠지 그러면 갔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서 바디 포지션 잡고 스타일링도 커트만큼 바디 포지션이 중요해요 물결 예쁘게 못 넣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발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테크닉 손으로 만드는 이 컬의 테크닉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왜냐면 전체의 조화로 고객님들이 봤을 때 이 머리를 보면 물결이 만든 웨이브 릿지를 한단한단 보면서 어? 저 찐빠 났네 안 났네 이렇게 볼 것 같아? 그런 시야로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 한 디자인인지 안 디자인인지 조화로운지 안조라운지 약간 이렇게 보잖아 내가 눈 코 입 다 잘생겼는데 딱 붙여놓고 봤는데 더 잘생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여기는 아까 처음 봤을 때는 맥시멈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맥시멈을 다 넣을지 말지는 뭘로 결정을 해보냐면 전체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보는 거지 전체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넣었을 때 하나 더 넣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뿌리까지 넣어서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릿지가 위에서 하나 더 잡혔지 옆에서 보면 흐름이 유상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줬을 때 넣어주지 않았을 때 차이점은 뭘까? 볼륨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잡고 여기는 이제 뿌리까지 작업하기로 된 부분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잡고 위에 올려서 릿지 흩어지지 않게 근데 왜 여기서는 모량을 많이 잡으면 안 되냐면 여기서 두상 위쪽에 있고 모발이 많이 퍼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 퍼지는 구간에서 머리가 많이 퍼졌을 때 릿지의 단체가 깨질 확률이 클까? 적을까? 크지? 지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넓게 퍼져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넓게 이렇게 넓게 더 넓게 퍼져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퍼져 그럼 마지막 단이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잘했다 이 정도면 거의 신 아니냐? 그치? 넓게 퍼지니까 이 마지막 단이 뚜껑의 이 머리가 넓게 퍼지는 걸 감안했을 때 뭉쳐있는 걸 넓게 퍼트리기 쉽겠어? 아니면은 작은 걸 넓게 퍼트리기 쉽겠어? 덩어리가 크면 넓게 퍼트리기가 더 힘들겠지? 자 앞쪽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끝방향 먼저 맞춰줘야 되잖아? 자 그럼 끝방향 먼저 아이롱의 각도와 섹션의 각도 종일하게 하나 잡고 잡았으면 둘 릿지 잡고 자 똑같은 간격이니까 셋 넷 릿지 잡고 자 여기 몇 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개까지 네 개까지 싹싹 쏙쏙 쑥쑥 해갖고 샥 하면 샥 떨어졌을 때 싹 하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느낌 그럼 옆에서 봐 동일한 느낌이 됐는지 동일한 느낌으로 뭐랑 맞춰줘야 되냐면 얘랑 맞춰줘야 되냐면 얘랑 같은 동선 같은 닛지 단차에 앉는 친구랑 얘랑 같은 닛지 로 형성이 됐잖아 그러면 정확한 거지 얘랑 맞추는 게 아니야 얘랑 맞추는 거야 얘랑 얘랑 같은 선상 안에 있는 애들이랑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섹션 나눠주지 이렇게 자 맞춰주면 여기서 이렇게 맞췄을 때 어디까지 오냐 얼굴 라인까지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작업하냐면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다시 잡을 때는 끝에 펴서 컷 하는 것처럼 자 하나 자 리치 단차 맞춰주면서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개 들어갈 수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 더 넣을까 말까 넣어요 안 넣을 거예요 애매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 단차 맞춰서 하나 둘 여기서 모바일 끝에가 조금 얇아지면 웨이브 넣기가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왼손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왼손이 거의 웨이브를 만드는데 60% 70%는 기여하는 거예요 동일한 리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리치 단차를 봐요 자 그럼 덮이는 부분 여기서 덮이는 부분은 주상 위쪽이 둥그니까 호리존탈로 다시 돌아와요 호리존탈로 해보면 약간 전대각으로 떨어지는 거 같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할 때는 옆으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해 얘는 고객님들이 보통 뒤쪽으로 이렇게 귀에 꽂거나 이쪽으로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넘기긴 하겠지만 보통 고객님들이 이 안쪽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에 꼽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얘는 자기 자리에서 보통 떨어져 아니면 옆으로 밀거나 그러면 그런 걸 또 고려해서 상황적인 부분들을 봐야겠죠 하이 빅스비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 멋지게 답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똑똑해 자 여기서 리치 방향 맞춰서 계속 올라가죠 자 여기서 리치 몇 개만 달아줘야 돼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여기서 호잇 이렇게 해갖고 저 위에 뿌리까지 안정적으로 리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계산 자 커트가 조금 끝에가 좀 더 무거웠으면 좀 더 예쁘긴 한데 뭐 가발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앞머리 앞머리 떨어지는 부분도 잘 계산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우리 영원히 머리잖아 누군지 몰라 장영원 원형 원형 그러니까 원형 원형 영원 영원히 원형 다 애칭이에요 어 그럼요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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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 보자 자 물결웨이브 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단 연자 를 맞추는 거 그리고 전체 리치의 흐름을 두상의 흐름과 맞게끔 설정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 연습할 때 이 포인트를 최대한 잘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얼굴 앞쪽에서 떨어지는 분이라서 원래 뒤쪽에서 작업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게 별로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잡이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발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써서 작업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단위야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이러다가 다 죽어 그래서 제품감을 살짝 줘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소프트한 스프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면계열 웨이브이기 때문에 텍셔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정리가 될 수 있는 약한 제품을 이용해서 보는 거죠 보면 세 개의 파팅을 메인으로 진행했지만 보세요 제가 기깔나게 잘한 게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밸런스 똑같죠 니찌 단차도 똑같죠 그리고 돌려볼게요 쭉 돌렸을 때 흐름성 연결되는 느낌 보세요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이걸 이게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화로움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나처럼 눈코익 다 잘생겼는데 붙여놔도 다 잘생긴 거면 이런 거고 눈코익 별로라도 붙였을 때 조화로우면 이처럼 이쁜 거란 말이야 그렇지 비웃었니? 해서 전체적인 걸 고려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게 내가 지금 쓰는 35mm 아이롱을 이용해서 최대로 니찌를 강하게 넣을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빠글빠글한 스타일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롱을 28mm나 20mm나 22mm나 이런 걸 써줘야 되겠지 혹은 플랫 아이롱을 쓰거나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더 굵은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니찌 단차 간격을 널려 펴주거나 더 굵은 아이롱을 쓰거나 어떻게 한다? 온도를 줄이거나 뜸을 좀 적게 주면서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언니야 이뻐진 거 같아 아이테라